12번. There is a tendency.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. 어떤 경향이에요? To mix these different tasks together. 이 다른 일들을 함께 묶어버리는, 섞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, 무엇 없이? Without recognizing the, 대절을 깨닫는 것 없이 The individual or group with whom you are meeting 너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룹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, 아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없이, 뭐를 근데 이해하지 못해요? What specific task is undertaken? 여기가 잘못됐고, 여기 is undertaken으로 바꿔줘야 돼요. At a particular time. 무슨 특정한 일이, 어떤 특정한 시간에 착수되어져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이해를 못해. 근데 그냥 그 일을 섞어버린다. 섞어버리는 경향이 있다. 라는 문장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에서는 존재구문, 동사, 주어의 존재구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수가 맞는 거지. 그치? 자, 그 다음에 recognizing that. 대절이하에 목적어가 있죠? 목적어가 존재하니까 능동이 들어간 것이 맞고 그 다음에 with, whom, 뒤쪽에서 이 mit이 여기서는 삼형식이 아니라 일형식으로 쓰였어요. 삼형식 아니라 일형식. 오, 근데 그런 mit을 삼형식인지 일형식인지 어떻게 알아요? 이런 거 그래서 좀 위험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는 수밖에 없어. 그래서 mit이나 mit, with나 의미는 똑같아요. 의미는 똑같은데 만남을 가지다. 뭐 이 정도로 약간 차이가 난다. 라고 할까나? 그래서 이런 단어, mit 같은 단어는 참 쉬운 단어인데 조심해야 된다.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자, 여기서 particular는 이렇게 명사, 수식, 형용사가 되겠죠? 그래서, confirm,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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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. 괜찮아요? 딱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